아들은 있으셔야 되겠어요. 맞아요? 네.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내가 덕이 없으라고 했거든. 남편이 멀리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남편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 없어요. 남편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혼이에요? 네. 이혼을 하셨어. 그런데 본인, 이게 약봉지가 나는 본인 있으면 약봉지만 보여요. 온몸이 아파. 맞아요. 온몸이 골골골골골골 아파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몸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 아프세요. 온몸이 골골골골골골 아픈데 뭐 먹고 살까 싶어요. 우선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주거급여만 지금 24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24만 원. 그거 갖고 생활 충당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온몸이 아파서 내가 어디 가서 월급 한 달을 받기는 어려워. 똑바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갖고 월급 받아서 생활하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간간히 일을 하면서 보태는데 그것조차도 버거울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분을 지금 앞에다가 두고 살 길 언제 편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이게 가장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 맞아요. 그치? 내가 할 말이 없다. 첫 번째, 당신하고 어머니하고는 마음은 서로 애틋할지 모르나 얼굴 보면 적대시야. 맞아요. 서로 왼수 아닌 왼수여야 돼.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서로 생각하고 측은한 마음은 있어. 맞아요. 하지만 붙으면 진짜 왼수 같아. 맞아요. 그리고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했대. 맞아? 네. 아버지가 좀. 응. 네가 네가 네 고집혀서 결혼을 했대. 철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가 몸도 골골하면서 말 지질나게 안 들었어, 네가. 부모 말이라면 부럽게 안 들었어. 맞잖아. 어릴 때 제가 할머니 사랑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할머니를 믿고 너무 철이 없이 살았어요. 어쨌든 간에 네 부모 말을 죽어라 안 들었대요. 부모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살다가 이 꼴이 뭐야. 그런데 무당으로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는 게 뭐냐면 자네하고 우리 친정의 어머니, 친어머니하고는 물과 불이야. 그러니까 이게 직성 다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직성 다툼인데 우리 어머님이 반무당이에요. 자네 친정 엄마가. 그만큼 사주가 무당 사주로 세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한테도 지금 사주 이름 받기 전이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를 이제 집안의 제자가 나야 되는데 집안의 제자가 똑바른 제자가 안 나면서 조금 이렇게 엄마도 제작감이고 본인도 제작감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오히려 산으로 가라고 하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계신 인간적으로 앞에 계신 분 역시도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이 신에서 직성에서 시키는 거를 스스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철조차도 없었다는 거야. 철탁선이도 없었다는 거야. 맞아요. 아무리 신에서 그런 신바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 자체가 조금 성숙되고 내가 좀 자중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너가 너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네 내키는 대로 네 마음대로 고집 하나만 내세우고 살았다라는 거야.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라고 울어. 울 자격이 없다는 얘기요. 이제 와서 소일쿠 외양광 고치듯이 나이는 50을 바라보셔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4년. 74년생이에요? 네. 갑인생 50파나네? 네. 응. 어떡하니? 어떻게 하니?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나를 찾아온 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 힘든 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언제쯤 편안해질까?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때가 늦었어. 적어도 네가 30대에. 한 서른, 서너 살아만 왔어도 내가 신이라도 받으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아, 몸도 많이 꺾였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의지력이 너무 약해요. 쉽게 포기를 해, 너는. 맞아요. 뭐든지 쉽게 포기를 해. 한자리에서 죽어라 일을 못하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너 자체가, 너 자체가 뚝심이 없어요. 좀 끈기가 없어요. 좀이 아니라 아예 없어요. 끈기 없는 사람이 신인들 받아서 이제 늦게라도 받아가지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건 더더욱 안 될 거고 젊어서 받는 것보다 나이 먹고 받으면 몇 배의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집안에 이렇게 젊어 가신 부모 형제자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집안에 젊어 가신 부모, 부모, 아버지 형제자든 어머니 형제자든 젊어 가시는 형제자들이 있단 말이야. 50전에 가시는 형제자들이.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집안의 신의 환란, 조상의 환란 이런 것들로 누구 한 사람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집안의 제자는 똑바로 나질 못하고 그나마도 이 신도 눈이 뼈는지 자네 같은 사람을 제작감이라고 생각하고 신병은 자꾸 내려서 몸은 약하게 약해지고 기운도 없고 빈혈도 있고 어지럼증도 많고 먹는 것도 똑바로 소화가 안 돼. 먹으면 자꾸 얹히고 체하고 탈이 나요. 토하기도 많이 토해야 되고.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어. 나한테 와서 물어볼 게 아니라 사실 죽을 병은 아니거든. 내 몸이 천근만근 힘든 건 맞아. 여기저기 골골하는 건 맞아. 특별한 병명도 없이. 그런데 자네보다 더 아픈 사람도 이빨 꽉 깨물고 다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밭에 가서 일하고 박스 줍고 살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람 자체가 너무 태연하다는 거야. 태만하고. 살기 힘든 이유는 당신이 태만하고 게을러서 살기 힘든 거예요. 신이나 집안을 논하기 이전에 네 팔자가 사나운 이유는 한치 앞을 못 보고 쓴소리 귀에 안 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 팔자가 서럽고 힘든 거예요. 이제 겨우 50입니다. 지금이라도 죽을 병은 아니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무슨 재주로 내가 당신 살기를 인도하해요. 못해요.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끌고 가겠지만 의지력이 약하잖아요. 누워서 숨만 꼴깍꼴깍 넘어가는 분도 아니고 아예 활동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야. 알겠다고 몸이 좀 무겁고 골골하는 건 알겠는데 그 정도 몸은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너무 관대하고 나약합니다. 무당집에 와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그쳐야 돼요. 이겨 먹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성격을 너무 나약하셔서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그것도 맞아. 너무 스스로 핑계를 많이 대요. 저 사람이 이래서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서 자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스스로 내려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넘어서 내가 한 달치 월급을 받을 생각을 못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냉정하고 그나마도 어머님이 반찬이라도 해줄 수 있을 때 그나마도 수급자로 달달이 20만 원이든 30만 원을 받고 있을 때 지금 본인이 정신 차리고 나가서 버티고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보시고 3개월 월급 받아서 다시 오세요. 저한테 그 정도 보여주시면 제가 손을 댈게요. 아시겠어요? 안됨.